명품 리셀러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정판이나 희귀형 상품을 구입한 뒤에 웃돈을 붙여서 되파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하다 살아있는 신생아를 되팔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또래 여성이 낳은 신생아를 구입한 뒤에 또 다른 여성에게 되판 건데요. 태어난 지 겨우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물건처럼 매매한 이 여성. 결국엔 수사기관의 범행이 적발됐고 다른 여성들과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대체 이들은 신생아를 어떻게 사고 팔았던 걸까요? 신생아 매매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2019년 7월에 인터넷에 이런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내가 키울 능력이 없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이 글을 올린 사람이 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린 20대 여성의 또래인 또 다른 20대 여성 편의상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가 연락을 합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당신의 아이를 데려와서 우리가 키우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두 달쯤 뒤에 이 여성들이 실제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인천의 한 병원에서 만나게 됐고요. 친모에게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딸을 넘겨받아 왔는데 그 당시에 이 아이가 태어난 지 6일째였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정말 무슨 당근에서 중고 거래하듯이 아이를 가지고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00% 차익 실현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뽑아봤어요.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사실 기자님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굉장히 많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를 사고파는 인신매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조차도 설마 그럴까요? 그런 아이를 사고파는 거는 좀 예외적인 일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도 나와 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숨어있는 인신매매가 여기에서 단초로 발견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인데요. 이런 겁니다. 아까 그런 얘기했죠. 아이를 6일 만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팔려고 광고를 내니까 나 정말 남편이 아이를 지금 출산할 수 없는 몸 상태니까 그 아이를 제가 입양을 할게요.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98만 원 지금 출생을 하는데 98만 원 들었으니까 그거 대신 내주세요라고 해서 약 100만 원에 그 아이를 브로커가 삽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다시 다른 데에 되팝니다. 아이가 얼마나 위험해요, 생명이. 그 되파는 걸 얼마에 파는가 하면 차익 200%, 100만 원 주고 사고 300만 원에 파는데요. 이 팔고 난 다음에 더 이 300만 원을 샀는 이 사람은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애를 키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교수님? 네, 뭐 키울 생각이 없을 만한 사정이었던 걸로 보여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는 인터넷,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게 물품만이 아니에요. 성도 거래하고 성을 거래하면 결국에 가서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영아를 출산해서 영아도 거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조건 만남이 일반화됐을 십 수년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는 영아를 조직적으로 사고 파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게 지금 4년 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구미 사건도 한 5, 6년 전, 그리고는 이제 대구에서 출산한 엄마랑 아이 데리러 온 사람이 달라가지고 또 사건이 일어나고 그게 사실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 5년 전부터 이런 종류의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만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에 입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아이 팝니다, 아이 삽니다. 이런 거래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과연 2천 명의 아이들이 증발했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중에 한 명이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이의 생사가 중요하잖아요. 베이비 박스에 결국은 이들이 모두 아이를 유기합니다. 아동 보호시설에 있어요. 지금 2천 몇 명의 아이들 중에 아동 보호시설로 몇 명이 갔는지 지금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아동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엄마, 아빠의 출생신고 없이 그 보호시설까지 전달이 됐는지도 사실 아무 통계도 없어요. 얼마 전까지도 영아가 증발한 이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모든 사법기관에서 묻지마 범죄로 전부 열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 재판 결과 때문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제발 아이를 찾으시라. 아이가 어디 있는지 제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친모라는 사람은 아기를 6일 만에 넘겨버렸어요. 90만 원인가 받고. 그런데 20대 여성, 그러니까 중간에서 브로커를 했던 이 여성은 아기를 또 2시간 만에 차익 실현 200%를 하고 또 되팔았다. 그런데 50대 여성, 아이를 최종적으로 건네받은 여성은 잘 키워야 되잖아. 그런데 출생신고가 안 되니까 버려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버렸고. 이렇게 결국은 아이가 이렇게 버려지는 과정에서 3명이 지금 가담을 하고 공동으로 했던 모습이 보였고 지난 6월부터 지자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 아동들 찾아내면서 이렇게 알아, 전수조사에서 걸린 부분이거든요. 이 세 사람, 아동매매입니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매매로 입건이 됐고 지금 처벌을, 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기잖아요. 아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아이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는데 좋은 곳으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인데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 했잖아요. 이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라고 했는데 이게 10년 이하의 진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양년 기준에 보면 특없이 낮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생명은 백척간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브로커가 뭔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다른 쪽에 넘겼지만 다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인인 사건에서 누가 아이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생사가 달려 있는데 지금 그 50대의 사람은 저런 형태로 어떠한 입양도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다는 거는 아이의 사망을 국가가 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국가는 소설아치게 놀라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진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지고 지금 아기 매매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기 매매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정말 무슨 장기 매매까지 또 그렇게 갈 것이냐 별의별 상상이 다 되는 상황이잖아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